1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5번 문제 풀어보면 발생되는 자계의 세기 그리고 전류가 주어졌네요 전류, 자계의 세기 공식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계의 세기 H는 2파이 R 전류 이 공식을 외워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좀 특이하게 여기에 A파이가 들어갔어요 벡터 A파이 A파이 이거를 보자마자 공대생들은 좀 알거에요 A파이, AR, AZ 이거는 원통자표계의 원통자표계의 벡터 성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X, AY, AZ 이것도 사실 전투수학에서 다룬 내용인데 원통자표계는 아주 조금씩 나오니까 알아둘만 해요 이거는 3차원 이게 어떤거냐면요 전투수학에서 잘 다뤘지만 3차원을 표현할 때 우리가 2차원을 표현할 때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3차원을 표현할 때는 3차원 성분이 3개죠 X, Y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은 여기는 X축으로 이만큼 같고 Y축으로 이만큼 같고 Z축으로 이만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는 X축으로 이만큼 같고 Y는 이만큼 같다 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여러가지 설명을 할 때 3차원 자표계 이 벡터만으로 X, Y, Z로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통자표계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원통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성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X, Y, Z가 아니라 이만큼 같다 이거를 R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각도로 움직였다 이거는 Pi라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점점점점점점 높아요 이거는 Z다 그래서 R, Pi, Z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했느냐 여기 보면은 이 문제에서 전류로부터 5m 지점 전류로부터 5m 지점 여기 Pi 있으니까 원통자표계라고 생각하고 5m 지점이라고 하면은 R이 5라는 뜻이에요 R이 5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전류가 이렇게 가면은 오른손 손가락으로 따봉손을 전류로 가리키면은 나머지 4개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감싸잖아요 이게 자계의 방향입니다 자계의 방향 전류가 따봉손이면 그러면 자계의 방향은 감는 거 오른손 법칙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계를 가리켜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I에다가 C, Pi, A, Z를 넣을 게 아니라 자계의 방향은 전류를 넣어주고 A, Pi를 넣어줍니다 E, Pi, R 왜냐 전류가 전류가 이렇게 I 방향으로 가면은 이렇게 감싸는 방향이 자계인데 감싸는 방향이 Pi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Pi로 넣어줍니다 나눠주면요 10, Pi, 2, Pi 이렇게 날라가니까 5가 되고요 그리고 반지름도 5였죠 그러니까 여기 10, Pi, 여기 10, Pi 이렇게만 남네요 그래서 자계는 A, Pi다 답은 2번 원통자 표기랑 뭐 자계의 세기 자계의 방향도 알아야 되는 문제라서 좀 까다로운 문제이긴 한데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